중국어 행복 빠르송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어보수어 관광중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빠르송도사 이형성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 모아 모아서 배어보수어 관광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 찾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국어를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중고를 종이접기 식으로 같이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보사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모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보사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보사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보사 관광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공황표현 초구편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먼저 없다. 매이요. 매이요. 근데 무엇이? 기대다. 창가에 뭐뭐한 것. 즉 창가에 기대는 것. 창가 쪽의 것. 이렇게 이해하는 카우추앙덕. 카우추앙덕. 그래서 창가 쪽 좌석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없다. 기대다. 창가에 뭐뭐한 것. 즉 창가 쪽에 기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 매이요. 카우추앙덕. 매이요. 카우추앙덕.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통로 쪽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없다. 매이요. 매이요. 그런데 무엇이? 기대다. 걷다. 길. 뭐뭐한 것. 즉 걸어다니는 길에 기대다. 즉 통로 쪽의 것. 이렇게 이해하는 카우추앙덕. 카우추앙덕. 그래서 통로 쪽 좌석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없다. 기대다. 걷다. 길.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인 걸어다니는 길에 기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매이요. 카우추. 따오다. 매이요. 카우추. 따오다. 그래서 뭐뭇이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없다. 뭐. 이러한 구조인 매이요. 명사. 매이요. 명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읽어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어서 맡기실 쯤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있다. 요. 요. 그런데 무엇이? 붙이다. 운반하다. 즉 붙여서 운반하다. 토인. 토인. 이 중요한 동사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가 붙여서 운반하다. 뭐뭐한 짐. 즉 붙여서 운반하는 짐. 즉 맡기는 짐. 이 표현이겠죠. 토인 더 싱니. 토인 더 싱니. 그래서 맡기실 쯤이 있나요? 요 말은요. 있다. 붙여서 운반하는 짐. 까. 라는 구조로 붙여서 운반하는 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요. 투 윈 더 싱니. 요. 투 윈 더 싱니. 마.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멋이 있나요? 이 말은요. 있다. 먹. 까. 라는 패턴인 요. 명사. 마. 요. 명사. 마.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뀌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다른 카드 있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있다. 요. 요. 근데 무엇이? 다른 카드요. 라는 구조죠. be at a car. be at a car. time.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드와 관련된 중국어 표현을 한번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 신용카. 2번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를 의미하죠. 이 말은 점수를 쌓는 카드. 이렇게 이해하는 지펀카. 지펀카. 3번 할인카드. 우대카드란 말은요. 혜택카드. 이렇게 이해하는 요후에이카. 요후에이카.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속 스타일. 그래서 다른 카드 있나요. 이 말은요. 있다. 다른 카드까. 즉 다른 카드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요후에이의 더 카마. 요후에이의 더 카마.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일 겁니다. 이어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저에게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편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보다. 칸. 칸. 좀 보여주다. 동사를 두 번 중첩해야겠죠.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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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에게 나, 저. 나에게, 저에게라는 구조입니다. 게이워. 게이워. 요걸 딱 합쳐서 나에게 좀 보여주다라는 말을요. 게이워. 칸. 칸. 게이워. 칸. 칸. 근데 무엇을? 이것만 딱 뒤에다 갖다 붙여서 저에게 신분증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문장 구조겠죠. 누구누구에게 나, 좀 보여주다, 신분증을, 이러한 구조인 나에게 신분증을 좀 보여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이워 칸 칸, 슌픈증, 게이워 칸 칸, 슌픈증,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요한 증, 증에 관련한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신분증, 한자 그대로 신분증이라 쓰고요, 슌픈증, 슌픈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라 그래서요, 증진, 증진,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권이라는 말은요, 외국 나갔을 때 나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 이러한 단어 구조인 호자우, 호자우. 3번 비자라는 말은요, 신분 인증을 서명한 증서라 그래서 치엔증, 치엔증, 이렇게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차곡차곡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에게 뭐뭣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게이와 칸칸 주르륵, 게이와 칸칸 주르륵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다 단어만 딱딱 바꿔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저에게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보다, 칸, 칸, 좀 보여주다. 칸칸, 칸칸. 나에게, 저에게, 게이와, 게이와. 그래서 나에게 좀 보여주다라는 문장 구조겠죠? 게이와 칸칸, 게이와 칸칸. 근데 무엇을? 이것만 딱 뒤에다 갖다 붙여서 저에게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말을요. 나에게 외국 나가서 지켜주는 사진 좀 보여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이와 칸칸 후조. 게이와 칸칸 후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위해서요. 제가 좀 뭐뭐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하다, 확인 쓰시면서 최일은, 최일은 여기다가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좀 확인해보다 문장 구조겠죠? 최일은 이시아, 최일은 이시아. 근데 누가? 나, 저, 누구누구가? 내가, 제가라는 표현이네요. 원래, 원래.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제가 확인하다, 좀 뭐뭐해보다, 즉 내가 좀 확인해보다, 이렇게 해서 말해보는 원래, 최일은 이시아. 원래, 최일은 이시아.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제가 좀 뭐뭐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원래, 동사 이시아. 원래, 동사 이시아.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동사 자리의 단어만 딱딱 바꾸어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자료를 찾다, 차, 차,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고를 공부하다 보면, 찾다라는 단어가 이것 말고요, 다른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같은 찾다이지만 사람이나 사물을 찾을 때는 자오, 자오. 2번, 같은 찾다이지만 자료나 사전을 찾아볼 때는 자, 자.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수석 스타일. 그래서 찾다, 좀 뭐 뭐 해보다, 좀 찾아보다, 자이샤, 자이샤. 근데 누가 내가 내가, 제가 제가 라는 구조겠죠? 원래, 원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좀 찾아보다. 이렇게 의해서, 원래, 자이샤, 원래, 자이샤.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고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동태조사입니다. 자, 동태조사를 공부해보겠는데요. 먼저, 중국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럼 동태조사 역시 위치가 중요하겠죠. 왜? 중국어의 품사와 성분은 뭐에 따라서? 그렇죠.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동태조사 역시 위치에 따라 이름 지어지겠죠. 그래서 동태라는 말은요. 동작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그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말, 이것이 바로 동태조사이겠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따라 붙어서요. 뭐뭐한 채에 있다는 지속을 의미하는데, 보통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 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와서요. 뭐뭐하면서 라는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하다 어떻게 말하는지 봤더니, 샤오저슈어, 샤오저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두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왔을 때는요. 뭐뭐했다는 완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앞전 시간에 배웠던 문장 맨 끝에 오는 어기조사 러와 같은 완료라 하더라도, 이게 비교가 될 겁니다. 자, 어기조사 러는요. 과거 사실에만 쓰이는데요.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동태조사 러는 같은 완료라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 다 쓰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뒤에 러가 오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쭈가 와서 러 슬머슬머 쭈, 러 슬머슬머 쭈 첫 번째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 이 표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아침 먹고 나서 당신에게 전화할게요라는 문장 어떻게 말하냐 봤더니, 이렇게 미래 완료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 뒤에 꾸어가 오게 되면요. 뭐뭐한 적이 있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징, 동사 꾸어, 정징, 동사 꾸어, 일찍이 예전에 뭐뭐한 적이 있다는 패턴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일찍이 예전에 중국에서 산 적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타, 정징, 짜이, 쫑구어, 쭈구어, 타, 정징, 짜이, 쫑구어, 쭈구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 카드와 관련된 단어 중에서 포인트 카드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중국어에서 카드, 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2.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찐과 관련된 단어 중에서 신분증을 뜻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수업 시간에 찐과 관련된 단어를 딱딱딱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건드려보면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다음 중 자료나 사전의 내용을 찾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차 2번 좌우 우리말로는 같은 찐다이지만 1번 사람이나 사물을 찾을 때는 좌우 2번 자료나 사전을 찾아볼 때는 좌우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4. 다음 제시된 단어 중에서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로 쓰이지 않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저 2번 꾸어 3번 마 같은 조사로 쓰이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1번 문장 맨 끝에 쓰여서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사는 어기조사 2번 문장 중간에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조사는 동태조사 대표적인 세 가지 3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